형 나는 굴한테 심하게 괴롭힘 당했어. 내가 굴 거부 반응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아주 호되게 혼났었어. 그 여파로 나는 이제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몇몇 해산물을 못 먹게 됐어. 형 나 진지하게 써봤으니까 제발 이 녀석 좀 처리해줘 부탁해. 이 자식이 당신을 괴롭힌 애가 맞습니까? 저는 굴이 너무 싫어요. 혼내주세요. 오케이. 내가 혼내줄게요. 굴 절대 못 먹음. 깨부숴 주세요. 한놈은 시시하지. 다 들어와. 제발 껍데기만 없어라. 반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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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찌. 잠깐만. please destroy some raw oysters. 디스.. 트로.. 외 Change. 아.. 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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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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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콧구멍 섹시네요 시집 가고 싶어요? 더이상 아파하지마 내 구독자는 내가 지킬거니까 흠.. 으흠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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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